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파리바게트 초콜릿 케이크랑 티코달클 맥놈 클래식 누텔라 호시우유를 준비했습니다. 초코 케이크 위에다가 볼트 소스를 올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놀아 뭐라해? 초콜릿 케이크랑 티코달클 맥놈 클래식 초콜릿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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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과 고추냉이 아삭아삭 와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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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춧가루 두툼 끄고 bargaining 어느냐 고구마 잘 어울리는 느낌 더 맛있다 더 맛있음 더 맛있어 상체육 면이 일단 употр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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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주양이 많이 멈추고 후추 야채 소스 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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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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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알함들 일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